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속보가 나왔죠. 예진 결함으로 2일로 연기가 됐는데 현 상황을 짚어보고요. 수혜주도 있다면 알아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태조 이방원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 부분을 빼고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장세는 제가 차화장 장세라든가 예전에 자문사 70주일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우리나라 IT 대표주가 죽을 수 있는 게 2년을 지속한 이 모습을 보고 예측해서 얘기 드린 것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거는 올 겨울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주들 급등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엑스모빌 세브론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유주들이 이렇게 강한 이 배경에는 에너지 대란이 대기하고 있다. 그런 것이 사태가 반짝으로 끝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2차전지 그리고 방위산업 그 두 개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지금 2차전지는 사실 태조 이방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테슬라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리면서 계속 좋았죠. 2차전지에서 태조 이방원의 역할은 소재주들에서 부품 장비로 넓혀지는 그리고 세비캠이라든가 성일에이텍 같은 신규주들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화돼서 나타난 것뿐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욱더 2차전지 이후에 떠오른 것은 방위산업이겠죠. 지금 정유주를 포함해서 방위산업체 주가들이 미국 시장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주에 속하겠죠. 에너지주나 방위산업주는 전통주에 속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반대쪽 끝에 있는 성장주가 어려운 것이죠. 금리 인상,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성장주의 쥐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방위산업 쪽 그리고 정유주는 완전히 연동돼서 SO1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 정유주가 강한 배경, 에너지의 대란 그런 부분 때문에 LNG 관련해서 모든 태조 이방원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 풍력 기자재 그리고 피팅, LNG 강관 이런 것들이 결국 전부 다 정유주의 상승의 배경이 되는 그 모습에서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그다음에 후발주로 움직이는 것이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을 만들다가 지금 폴란드에서 계약이 터질 것 같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후발주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항공우주 보면 아예 우주가 들어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게 뭡니까, 주력이. 누리호에서 4단 로켓 만든 거 아니에요. 전체 총괄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전통적인 방위산업 업체들이 그 전투기 만들던 기술, 탱크 만들던 기술, 거기에 엔진 만들던 기술, 그거를 우주 쪽으로 전의를 시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트랙 아이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촬영 기술까지 탑재체를 날릴 구상을 하며 우주항공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었고 누리호에서 그 정점을 찍은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서 방위산업체, 태조 이방원에 편입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까지 이 방위산업 쪽에서 모멘텀이 센 애들 위주로 지금 태조 이방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어차피 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항공우주 쪽으로 발현될 가능성은 언제든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하나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은 이제 UAM이라든가 항공우주, 우주항공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조금 더 구별이 되기 때문에 덜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항공우주 쪽으로 치우쳤다고 더 볼 수가 있는 세트랙아이라든가 AP 위성은 주가가 밑으로 꺾여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은 방위산업체라는 방위산업을 운영을 하면서 캐시카우로 우주항공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누리호가 발사될 때도, 다누리호가 발사될 때도 그리고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방위산업 쪽이 부응이 될 때도 같이 움직이는 반면에 AP 위성 세트랙아이는 우주항공 쪽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더 움직이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누리호가 발사되기 이전만 해도 같은 동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죠.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폴란드, 이집트 이런 데서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이 방위산업 쪽으로 강점이 있는 회사가 더 부각이 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우주항공 쪽으로 다시 테마가 온다면 결국 그 전에 동행하던 흐름이 AP 위성 그리고 세트랙아이 이것도 방위산업체와 함께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우주항공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방위산업이 결국 우주항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자가 우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자꾸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을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닐 암스트롱이 첫 번째로 간 것이고 그 이후로도 많이 갔죠. 유인 달착륙은 미국밖에 없고 러시아랑 중국은 무인 달착륙에 성공했고요. 나머지들은 달에 가지도 못했죠. 지금 달에 갔다는 것이 가짜인 것을 만약에 증명을 하려면 자기들이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확인을 하세요. 그 확인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시기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 당시에 아폴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우주선을 타고 갔었고 그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 것도 사실은 나사가 50년 동안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넷플릭스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앨런 머스크의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거기 나사가 50년 동안 우리가 뭘 안 해서 후회한다는, 반성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50년 동안 안 했으니까 어떻게 지금도 가기가 저렇게 힘든 거를 한 번 연기가 됐잖아요. 연기가 된 거를 50년 전에 발자국을 남겼다고 하면서 그걸 음모론을 더 증폭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걸 왜 안 했느냐 이거죠. 어쨌든 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갑자기 신냉정 시대처럼 갑자기 지금 러시아랑 중국에 맞서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기까지 촉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도전을 하니까 우주항 쪽에서 눌리려고 이게 갑자기 달 쪽으로, 화성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 러시아 사태인 것 같아요. 모든 주식장의 지금 관련된 테마의 모든 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방위산업이 떠고 우주항공이 떠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 신냉전으로 몰고 간 게 러시아이기 때문에. 어쨌든 러시아 덕분에 지금 우주항공이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될 상황에 지금 맞이했어요. 지금 아르테미스가 프로젝트 명인데 그리스신이나 달의 여신의 이름이고 아폴로가 태양신이었죠. 태양신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누이인 아르테미스를 여기서 프로젝트 명으로 한 것만 봐도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을 갔을 때 그때 아폴로 계획을 시행했던 그 부분에서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공이 선언을 한 것과 같은 것이죠. 느닷없이 아르테미스를 갑자기 끌고 왔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폴로 계획의 연장선임을 전 세계에 천명을 한 것이고 2017년에 아르테미스 계획이 처음 시작됐고 이것의 최종 목적은 예전처럼 달을 한번 밟고 와서 미국 성조기를 꽂고 무슨 발자국을 남기고 이게 아니고요. 아예 달의 인류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지를 설치해서 여기서 사는 겁니다. 사는 것이고요. 앨런 머스크의 꿈은 그것이죠. 전기차를 파는 게 아니라 전기차 이미 다 팔았고 맨날 트위터 인수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다 화성에 있기 때문에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는 게 목적이죠. 앨런 머스크는. 그래서 스페이스X를 만든 것이고 유인기진의 핵융화 발전 연료인 헬륨3가 풍족하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 다양한 자원을 채취하고 활용하는 임무를 수행해서 먼저 선점하기 위한 부분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향후에 화성 그리고 심우주. 달보다 더 먼 화성 아니면 심우주는 우리 외웠잖아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전초기지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르테미스 계획이 달을 그 기점으로 해서 심우주까지 가려는 전초기지로 삼는 것이고 29일 오전 8시 33분에 핵심 로켓 발사를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란 게 아니라 발사를 안 했어요. 플로리다주 케이프커 베너너너벌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실행됐는데 이게 아까 전에 아폴로 계획 1972년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쏘고 무려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이고 이게 초강력 로켓 우주발사 시스템 SLS에다가 유인 캡슐을 탑재하는 건데 이번에 첫 번째 발사는 유인 캡슐에 실제 사람이 타는 건 아니고 실제 사람의 장기와 똑같은 모든 조직을 구성시킨 마네킹 세골을 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42일간 달 왕복 시험을 할 것이고 여기에는 실제 사람의 뼈, 장기, 연조직 인체 조직과 똑같은 물질로 구성된 마네킹을 그대로 태워서 여기에 5600개의 센서와 방사능 감지기 34개를 부착해서 실제 사람이 달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달이나 화성에 갔을 때 문제가 그거잖아요. 방사능에 노출돼서 수명이 단축되거나 죽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네킹, 더미로 미리 실험을 하는 것이고 비행사가 여행에서 받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시험을 성공하면 2024년에 유인비행이 시작될 것이고 2025년에는 여기에 최초의 여성 한 명과 최초로 유색인종, 아폴로 계획 때는 전부 100인만 갔습니다. 우주비행사 달 착륙 2, 3단계 시험 계획이 지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한국계 미국인도 지금 한 명 들어있습니다. 나사가 29일 새벽에 로켓 엔진 연료 시스템 누출 문제가 확인돼서 지금 보안 작업을 진행 중이고 기상도 안 좋기 때문에 9월 2일이나 5일에 재추진한다고 지금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누리호 발사가 지금 올해 성공을 한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기 지금 약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1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를 했고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5월 달에 아르테미스 약정의 열 번째 참여국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뭘 하는 것이냐. 여기서 연결되죠. 누리호 발사가 6월 달에 성공을 하고 8월 5일 날 다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했으나 언론에 별로 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언론에서 봤는데도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했죠. 그거는 누리호가 먼저 발사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누리호는 우리나라 자체 제작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깊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쌌죠. 그런데 다누리호는 어디서 쌌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쌌고 누구의 기술을 쌌죠? 바로 앨런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에 펠컨에 탑재를 해서 싼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미가 떨어졌죠. 하지만 의미가 그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무시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르테미스 약정의 열 번째 참여국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아폴로 17호 이후에 50년 만에 달 유인 탐사선을 쏘는데 우리나라도 한 몫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몫을 하는 게 누구냐? 물론 펠컨에 탑재돼서 발사를 했지만 다누리호예요. 다누리호가 하는 역할이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유인 탐사선 도착해야 될 곳을 찾아주는 역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달은 지금 어디를 갈지 모르죠. 달에서 어디를 착륙해서 어디를 갈 때 거기는 군사 붕괴선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지금 먼저 발을 딛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럼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 것이며 어디를 먼저 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조사해 주는 게 다누리호예요. 이 8월 5일 날 이것도 한 번 밀렸다가 성공했죠. 스페이스X의 팔컨 8 발사체에 실려서 발사를 했고 달 전이 궤도를 따라서 4개월 반 동안 우주여행을 하다가 올해 12월 16일쯤에 달의 본 궤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름 동안 달 상공 100km에서 달 극지방, 달에도 남극과 북극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가려고 지금 시도 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누리호가 아니고요. 단일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아직 달 착륙선은 만들지 못해요. 이건 달 탐사선이죠. 주변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 착륙선은 미국에서 착륙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극지방에 착륙을 해야 돼요. 우리 보면 남극이나 북극에 펭귄들이 놀고 있는 얼음이 많죠. 지구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극지방에 착륙을 해야지 얼음이 많기 때문에 물에 공급을, 얼음을 녹여서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을 들어가서 그 궤도에서 시운전을 들어간 다음에 그 궤도에서 각종 통수진을 해서 점검을 완료하면 내년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루에 12번 달을 회전하게 됩니다. 그럼 달을 회전하면서 뭐를 하느냐? 달을 관측해요. 이걸 왜 관측하냐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2025년까지 쭉 있잖아요. 유인 탐사소 발사 계획이 여기서 어디 탐사를 할 것인가를 단우리에 탑재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거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단우리호이기 때문에 누리호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체 기술이 아니어서 반감되었다.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약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달에서 지구로 메시지와 파일을 직접 전송하고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까지 할 것이고요. 여기에 그래서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터를 탑재해놨습니다. 지금 다이너마이터를 탑재해놔서 내년도에 달을 12번 도는 그 본계도에 이르면 성공했다는 의미로 다이너마이트 음악을 음원을 재생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지구에 전송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탐사하는 곳은 영구 음영 지역입니다. 물론 이 관측 장비도 나사 겁니다. 발사도 펠컴 8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기술을 많이 빌려 쓰고 있습니다. 나사의 관측 장비 쉐도캠이 여기 탑재되어 있고요. 단우리호를 통해서 아르테미스 착륙 후보지를 직접 관찰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북극 지방, 남극 지방 달에서 태양빛이 닿지 않은 영구 음영 지역 여기를 정밀 촬영해가지고 유인 우주선이 달 착륙에 좋게 잘 착륙할 수 있는 입지를 여기서 알려줄 것이에요. 아까 전에 물과 산소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물과 산소가 있어야 거기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로켓 추진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천문연구원이 이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50년 만에 시행되는 이 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민간 달 착륙성 탑재체 서비스 영어로 CLPS에 쓰일 달 표면 우주 방사선 측정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방사선을 측정해서 실제 사람이 갔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CLPS 한국천문연구원이 지금 하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요거를 실은 무인 달 착륙선을 매년 발사할 계획이고 아르테미스 유인 달 착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에 착륙하는 직접 착륙해서 지금 탐사하는 우주선은 만들지 못하나 어쨌든 이렇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계속해서 우주항공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리호에 비해 단우리호가 감흥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다. 달, 화성, 그리고 심우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기술을 쌓아서 우리도 언젠가는 달 착륙선을 쏠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벤처로 남아있는 것은 AP 위성만 있어요. AP 위성과 세트랙 I가 바이오 벤처가 아니죠. 우주항공 벤처로 시작했다가 세트랙 I는 지금 대기업으로 들어가 버렸고 AP 위성은 아직도 벤처 회사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벤처 회사가 누리호와 단우리에 둘 다 접목을 했다는 거죠. 누리호의 성능 검증 위성, 지상 700km 궤도에서 1.5톤의 진짜 위성을 쏠 때 이번에 성능 검증 위성만 탑재됐어요. 진짜 위성 아니었고 자세를 잡기 위한 162kg짜리 성능 검증 위성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AP 위성의 마크가 새겨져 있었죠. AP 위성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단우리호에는 미국의 기술을 많이 빌렸었고 쉐도우캠이 나사 관측 카메라지만 단우리호가 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장치 장비, 전장 장비들, 탑재 컴퓨터, 시험 장비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 대기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가버린 세트랙 I를 멀리 떠나보내고 홀로 AP 위성이 누리호와 단우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 혹은 위성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방산주가 우주항공 쪽으로 넓혀지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생각의 가지를 넓히고 있잖아요. 러시아와의 싸움으로 방산주가 떴다면 러시아와의 싸움이 만약에 우주로 가게 된다. 러시아가 만약에 우주 발사 계획을 발표한다거나 이러면 다시 이 부분이 또 불붙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방산에서 우주항공으로 아마 넓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LIGNX1 지금 현대 로템 이외에 우주항공 쪽으로 치중되었던 세트랙 I AP 위성이 다시 한 번 움직일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2차 전지에서 소재가 부품 장비로 넓혀진 것처럼 그리고 전쟁 관련 주가 사이버 보안 쪽으로 넓혀진 것처럼 이게 방산주가 더 넓혀지면 우주항공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르티메스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달 착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함으로써 우주기술 발전에 발판을 만드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